청정도드릴게요 철드리님 왔어요 철드리님 출근하셨어요 철드리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단순히 출근만 아니라 회사의 모든 증권과 마찬가지로 식구로 받아들여서 설 인턴으로 출근을 해서 승진시험 봐서 사원, 그 다음에 정직원, 지금은 대리입니다. 자, 설이 손! 오, 설이 빵! 오, 잘했어요! 우리 설이 승진! 다음으로 이제 승급시험 준비하는 게 뭐예요? 하이파이브 준비하고 있어요. 배우님, 파이! 하이파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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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님들 앉으세요! 왜 이렇게 했지? 엔진님이랑. 하이파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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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에는 그냥 다 같이 자기 업무만, 그리고 이제 좀 딱딱한 얘기들만 되게 오고 갔기 때문에 사무실 분위기가 너무 가족적으로 변했어요. 직원들끼리도 정말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는 것 같아요. 하이파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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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